네 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전략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PC 지표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가 되었었어요.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날 나오게 되는데 이것까지 또 한번 꺾이게 되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지겠죠. 지난주 보시면 소비자 심리 주수 확정치가 69.1 나왔는데 지난달 37일에서 확 꺾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여기다가 지금 1년 기대인플레가 3.3 나왔는데 전달 대비해서 올랐지만 월 초 대비해서 내려왔거든요. 역시나 지금 어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또 꺾이고 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올 PC만 꺾여준다고 한다면 시장 다시 한번 9월 금리나 강해질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많은 연주 의원이 말하는 게 한두 번의 어떤 데이트가 안 된다. 한 2, 3개월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 6월, 7월까지 이런 어떤 데이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9월 금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만 확신을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런 가점에서 성장주의 어떤 좀 센 상승보다는 약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점에서 우리가 어떤 금리 인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리면서 새롭게 좀 생겨나는 그런 성장률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일 발표되는 PC의 지표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에너지 화장품도 주도주라고 하셨는데요. 에너지 화장품주 잠깐 뜨거워지는 섹터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지속되면 주도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새롭게 올라왔던 것들인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되게 좋아지던 것들인데 기존 주도주에 밀려서 못 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도주였던 바이오라든가 IT 이런 쪽들이 상승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제한된 이유가 금리 인하가 지금 그걸로 보고 있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런 가점에서 원래 좋았었는데 밀려있던 것들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 AI 때문에 지금 AI로 인한 전력수모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태양강, 풍력, 원전, 수소에 대한 연료전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좋았던 건데 밀렸던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요. 에너지 화장품과 그다음에 기존에 주도주였던 바이오 반도체 이쪽에서 좀 핑퐁핑퐁하는 이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선만 좀 잘 탄다 하다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가점에서 에너지 화장품은 테마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제 수출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AI 수요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심화도 매수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쪽에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가 담았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엄청납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우진, 엔텍. 저희가 4월 22일 날 매수해서 벌써 64% 수익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매수한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리듬을 해드렸고요. 말씀드릴 때마다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4만 3천 원 들어간 건데 결국 이제 AI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 거고 원전 중에도 SMR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진, 엔텍이 수혜주로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전 쪽에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주도자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원전 쪽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적 관점으로 들어간 우진, 엔텍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지만요. 이 거래일 전에 매수했던 두산도 지금 잘 갔어요. 벌써 이 거래일 만에 14%가 올랐네요.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AI 가속기에 들어간 소재, IT로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산 NWT 지분도 갖고 있고 두산 로봇 지분도 갖고 있고 지분 같으면 8조다. 오늘 보시면 AI 가속기와 원전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신고가를 뚫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 그랬죠. 이때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매물 다 소화됐고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가 24만 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24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저희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7% 급등했어요. 일단 원전 쪽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급등 나왔다가요. 한 2, 3, 4 거리를 정도를 약간 좀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 보성파워텍이 지금 이제 결국 기자회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도요.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우진 앤텍이라든가 또 보성파워텍 또 뭐 우진 이런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두산 애널리피티라든 이런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이 SMR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사실 지금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4천 원 넘어가면서 목표가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성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예상한 점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유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도주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중소형 메이커가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김희선 님이 광고하는 APR 갖고 와주셨네요. APR은 이제 시카 총액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일 수도 있는 건데 메이커로 치면 사실 뭐 아모레포시피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중소형 메이커죠. 상당히 좀 큰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메디큐브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건데요. 지금 모멘텀이 또 가득하게 생겨나가고 있죠. 지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FTA2 단계가 협상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드 전에 이제 FTA1까지 하다가 중단했던 건데요. 지금 하다가 이제 안 됐던 거거든요. 사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강화 포함해서 어떤 중국이 좀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도 화장품이고 문화 강화 쪽에서는 어떤 게임주라든가 여행주 이런 쪽이 좀 수혜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미국 쪽 모임에서 가장 강했던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 쪽까지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APR 같은 경우는 지금 부스터 프로라고 하는 고주파기인데 이게 지금 원래부터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가요. 이달 중에 중국 시장을 공식 진출하면서 여기서 지금 왕훙이라고 하는 중국에 온라인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또 협업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 쪽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PR의 어떤 지금의 가치가 중국은 포메 안 됐던 건데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열려진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이쪽에서 또 지금 마케팅을 시작한 거니까 마침 시작한 거기 때문에 중국 쪽 모임에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고주파 디바이스인 신제품 울트라 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 프로가 원래 메인이고 울트라 툰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출시된 건데 지금 이게 홈쇼핑에서는 CJGS 이쪽에서 완판되고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홍대하고 다현대 이런 데서 팝스토를 열고 홍보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좋다고 그러고 리뷰가 된 걸 읽어보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어떤 미용 기기에 있어서 1등으로 가고 있는 건데 새로운 제품도 지금 워낙에 어떤 APR에 대한 네임빌러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효과가 있는 거고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쪽인데 이쪽에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중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런 모멘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가점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APR을 지금부터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약주 APR인데요. 신규 상상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떠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근에서 약간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받아치고 인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촌이 좀 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종목이 또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워낙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에서 실제 화장품이나 미용기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트라든가 어떤 실제 매출이 많이 나와서 테마를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 올라온 건데 그걸 주도했던 게 APR이기 때문에 APR, 오히려 좀 많이 빠져서 좀 싼 데 못 가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 잘 나오는 잘 가는 종목을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운 주도 섹터, 화장품 섹터 내에서 잘 간 그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APR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함께 열어볼게요. 핵심은 SMR, SMR의 핵심은 두산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사실 두산으로 크게 수익 내고 있는데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잭팟 터뜨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부터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SMR로 지금 게임 체인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SMR의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0조원 SMR 시에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MR은 대형 원전보다도 건설비용이 10분의 1입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안전도를 좀 보게 되면 대형 원전이 위험한 게 뭐냐면 냉각수를 밖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냉각수 없게 되면 수소가 생겨서 수소 폭발로 내서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냉각수 자체 안 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건설비용 싸고 안전하고 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뉴스킬 파워가 미국의 IT 기업인 스탠더드 파워하고 50조원 계약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SMR 2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금 세부 조율해 있고요. 계약 금액이 50조 원인데 상반기 안에 합의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반기면 6월 달 안에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산 에너비리티가 뉴스킬 파워가 초창기에 지금은 초창기에 1억 400만 원 달러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킬 파워가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수주를 두산 에너비리티가 가져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조 원 이상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뉴스킬 파워가 첫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비리티가 가장 수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작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타이밍 저희도 함께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번 떴기 때문에 좀 높아볼 수 있는 건데요. 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시켜서 부산을 매수로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떴다 하더라도 실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조정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18,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력주 모두 공개해봤고요.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사이트를 공부하고 싶다 하면 언제 함께 할 수 있죠? 요새 뜨고 있는 게 에너지와 화장품인데 이쪽에 대해서 또 핵심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잘 끝나고 나서 4시에 최현덕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방송 시작할 거니까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최현덕 매니저에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함께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